안녕하세요. 황그넌 스팀입니다. 오늘은 분배대가 출신! 9편! 태성대학은 전경에 와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영롱입니다. 여기 미더버터 처리하고요. 여기 보세요. 미더버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이런게 있구요.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봄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도 보입니다. 이게 벌레 나 있습니다. 벌레 나 있습니다. 벌레 나 있습니다. 벌레 나입니다. 벌레 나입니다. 벌레 나입니다. 벌레 솜입니다. 이제 밑에서 내려다보는 장갑을 보여드릴게요. 벌레 여기 돼있습니다. 이 장갑으로 황그넌 스팀의 특집 마지막 특집 9탄 와 세상당황릉 방문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당황릉도 기다리겠으니까 잊지마세요 구독 좋아요 고 부탁게요 안녕